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 우리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날씨 처음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 행복하십시오. 자 나의 아저씨 촬영하시면서 사실 나의 아저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명언들이 많은 명대사가 많았던 걸로 유명한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?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데 아무것도 아니다. 그 대사를 좋아합니다.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끝으로 우리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자 이성균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어서 영화 허스토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죠. 배우 김희애씨입니다.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. 고맙습니다. 자hy 나의 자신물은 지사에서 여ima 점심으로 네